안녕하세요 다네이룩입니다. 지난 편에 이어 맥북 초기 설정 2편입니다.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열한 번째 트랙패드. 맥북에서 최고를 뽑으라고 하면 트랙패드를 뽑을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. 그 트랙패드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죠.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트랙패드를 들어가면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다음 탭으로 들어가시면 마우스와 동일하게 스크롤 방향 자연스럽게가 있습니다. 전 이것도 해제해 주었습니다. 오른쪽 미리 보기 영상을 보면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면서 설정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열두 번째 메뉴 막대에 블루투스 추가하기.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블루투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밑에 보시면 메뉴 막대에 블루투스 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시스템 환경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바로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장치도 한번에 볼 수 있습니다. 열세 번째 키보드 단축어 만들기. 특정 자음을 쳤을 때 문장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.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키보드 두 번째 탭인 텍스트 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자음을 입력해 두시면은 대치 항목에 그 뜻을 적어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 메모장, 카톡 등 다양하게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자음으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. 그리고 터치바 있는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터치바에 입력 제한을 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맞춤법 자동 수정도 끌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열 네 번째 화면 분할. 화면 분할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분할해서 배치할 수 있는데요. 사파리 같은 앱을 좌우로 띄운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스크롤을 좌우로 왔다 갔다 시키면은 화면을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아이패드가 있으시면은 바로 사이드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열 다섯 번째 애플워치를 사용해 잠금 해제. 애플워치가 있으시다면 워치가 잠금이 해제된 상황에서 끼고 있는 상황에서 노트북을 열기만 하면은 바로 맥북 잠금이 해제됩니다. 설정하는 방법은 시스템 환경 설정,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, 일반 탭,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를 체크하시면은 사용하는 워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잠들어 있던 맥북을 깨울 때 동선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고요. 근데 다른 비밀번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조금 느린 것 같아요. 워치 버튼을 두 번 클릭해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. 열여섯 번째 화면 보호기.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데스크탑 및 화면 보호기에 들어가시면은 데스크탑 배경화면과 화면 보호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열여덟 번째 핫코너. 핫코너가 진짜 최고의 기능인 것 같은데요.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미션 컨트롤에 들어가시면은 창 왼쪽 하단에 보시면 핫코너라는 게 있습니다. 핫코너를 클릭하게 되면은 내 꼭지점으로 마우스 컷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원하는 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. 트랙패디를 쓰신다면은 세 손가락으로 위로 올리면은 미션 컨트롤 창이 뜨거나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만 마우스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트랙패드로 손을 가지고 가면은 이 동선 난비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우스를 쓰시는 분들은 설정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. 저는 오른쪽 하단은 데스크톱, 오른쪽 상단은 미션 컨트롤, 왼쪽 상단은 알림 센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열아홉 번째 사진 미리 보기 기능.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모든 파일을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.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하나 다 열어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. 그냥 간단하게 스페이스바를 한 번 눌리카면은 미리 보기가 가능해집니다. 그리고 미리 보기 한 파일은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해서 왔다갔다도 할 수 있고요. 그냥 미리 보기가 끝내고 싶다 하시면은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려주시면은 바로 종료됩니다. 스무 번째 화면 닫기. 화면 닫기는 사파리를 여러 개 켜놨을 때 사파리의 한 창만 닫고 싶을 때는 커맨더 W, 사파리 전체를 닫고 싶으실 때는 커맨드 Q를 눌리시면 됩니다. 이게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사진 편집을 하고 있을 때 여러 개의 창이 떠 있을 때 커맨드 W를 하시면은 그 실행하고 있던 창만 닫히는 거고요. 뭐 커맨드 Q를 눌리시면은 포토샵 전체가 꺼져버립니다. 이거는 조금 사용에 유의해서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. W는 작은 거, Q는 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해서 두 편에 거쳐서 맥북 초기 설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. 다음에도 또 유용한 맥북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니엘 룩이었습니다.